1라운드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라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멤버 누구 나옵니까? 누군가요? 오! 태영! 태영이! 감사합니다 오미자 나왔다 아 오미자 아니고 뭐라 했지? 오미자 오미자 아니거든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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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발합니다 오케이 렛츠고 자 자 김용필 너 나와! 와! 김용필 너 나와! 와! 누구? 용필 너 나와 아 진짜로? 나오세요 우리의 영원한 용필이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와우 와우 왜 왜 왜 왜 불렀어요? 아니 오늘 네 얼굴도 좀 어두우셔가지고 아 밝게 좀 만들어 줄래요? 알겠어요 이기세요 오케이 자 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잘난 척 한번 하죠 좋습니다 이거 내가 더 나아요 자 이거 내가 더 나아요 갑니다 자 이거는 태영이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태영이 형부터 할게요 이거 내가 더 나아요 어? 피부가 제가 더 좋아요 이건 당연하죠 맞죠? 인정 오케이 피부는 내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어? 좋잖아요 피부 좋잖아요 아 피부는 좋은데 지금 주름은 제가 더 없어요 어? 주름은 제가 더 없어요 어? 아 아파 아 주름 공격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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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열 몇 살이에요 네 당연히 당연하지 주름은 내가 더 없어요 저도 상처받았어요 주름 얘기했는데 조금 뜨끔한 게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티가 났어요 얼굴에? 어 티 나요 하하하하 자 이 경기는 태영이가 이겼습니다 아유 쎄네요 쎄 쎄 자 아니 뭐 공격보다는 이제 노래 공격 들어가면 되는데 좋습니다 자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영이 형 저는 금잔 디모의 서울과 살렸습니다 아이고 좋은 노래도 되겠고 저는 그 제가 늘 지구지순한 사랑 노래만 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카사노바 사랑을 안 해볼까 아 카사노바 사랑 자 좋습니다 자 태영이가 성공을 정할 수 있어요?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태영이가 먼저 하고 네 유피씨는 후공을 하겠습니다 태영아 100점을 부탁하노라 하하하하 우리 팀 태영 파이팅 파이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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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불 속 배개 다 버리고 우리 이제 서울 가서 살자 그대야가 말한 천번의 약속은 괜찮으니 서울 가살자 저 달이 건너가 먼저 비춘다니 우리 무슨 어떤 걱정 있을까요 그댈 원망하진 않아요 이제 그래서 또 살아보는 세월일건데 미련없이 버리고서 울고살자 그 다짐과 청약속 들고 우리 이제 서울 가서 살자 혜연이 서울 안살아요? 안살아요 미안한 눈물은 괜찮으니 서울 가살자 별빛이 뜨고도 해가 있다는 그곳에서 어떤 행복 기다릴까요 그댈 원망하진 않아요 아마 내가 더 원했었던 사랑일 테니 그대도 놓지 말아요 아 저 달이 건너가 먼저 비춘다니 우리 무슨 어떤 걱정 있을까요 그댈 원망하진 않아요 이제 그래서 또 살아보는 세월일건데 미련없이 버리고서 울고살자 맥형 우리 태현이 맥형 아 역시 태현이 형 좋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가장 중요한 라운드입니다 서울가살자 영어로 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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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펜션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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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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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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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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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환을 봐도 그래 영영빌 영영빌 우리가 허바및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99점을 받았는데 100점으로 역전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영양 죽겠지. 100점 가자. 덧붙어. 나는 빨간 사과 당신의 빗소로. 오직 한 사람 사랑합니다 1년 12달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말해줘! 아, 사랑이 좋았어 오늘도 난 춤을 춘다 아, 이 가슴 다 다쳐 당신만을 사랑하리 가사노바 사랑 가사노바 사랑 진실로 사랑했다 멋있어요, 가사노바! 가사노바 사랑 가사노바 사랑 추억의 가사노바 한 명씩 갑니다, 한 명씩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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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한 명씩 사랑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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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나는 빨간 사과 당신의 비속어 오직 한 사람 사랑합니다 1년에 12단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 사랑이 좋아서 오늘도 난 춤을 춘다 이 가슴 다 바쳐 당신만을 사랑하리 가사노바 사랑 가사노바 사랑 진실로 사랑했다 가사노바 사랑 가사노바 사랑 추억의 가사노바 아 사랑이 좋아서 오늘도 난 춤을 춘다 아 이 가슴 다 바쳐 당신만을 사랑하리 가사노바 사랑 가사노바 사랑 진실로 사랑했다 가사노바 사랑 가사노바 사랑 추억의 가사노바 추억의 가사노바 가사노바 사랑한다 가사노바 사과achsen 가사노바 사랑 가사노바 사랑 가사노바 사랑 영영 죽겠지! 영영 죽겠지! 근데 용피 씨가 아쉽게 1점 차이인데 옆에 우리 멤버들이 도와준 거죠? 네! 노래하는 거 봤는데 막 털이 입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로 대처를 잘하냐 실험으로 무릎 정도를 묶어봤는데 카사노 베셔라 이렇게 빼더라고 와 노래라고! 오구 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